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적한 해수욕장은 어떨까요? 해양수산부에서 한적한 해수욕장 50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휴가 계획 세우실 때 미리 찾아보신 뒤 방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황해 중부 해수욕지수부터 보시죠. 가까운 해수욕장 어디든 가셔도 좋겠는데요. 파고가 0.2m 안팎으로 아주 잔잔하겠습니다.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주겠는데요. 자외선이 강하겠으니 화상 입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황해 남부 역시 피서지로 제격이겠는데요. 수온, 바람, 파고 모두 가볍게 물놀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제주해업에서도 해수욕장 개장이 시작됐는데요. 두 해수욕장 역시 지수 긍정적입니다. 오전도 해수욕 즐기기 무난하겠지만 오후에 바람이 더 약해지면서 매우 좋음까지 지수 오르겠습니다. 대한해업으로 가봅니다. 바람과 물결도 주말인 것 알기라도 하듯 지수가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주와 다대포 해수욕장은 종일 매우 좋음이 떴는데요. 해수욕 체비하셔서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 동해남부입니다. 어느 곳이든 해수욕하기 나쁘지 않겠지만 종일 좋음 들어온 0일대 해수욕장에 눈이 가는데요. 0.2미터 안팎으로 물결이 낮게 일겠고 해수욕장의 규모도 커서 가족 단위 피서로 좋겠습니다. 동해 중부에서도 기분 좋은 초록빛이 켜졌습니다.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오전보다 오후에 바람이 더 약하겠으니 참고하시죠. 제주 남부도 여름 피서객들을 반기겠는데요. 2호 태우 해수욕장은 매우 좋음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의 투명한 바다에 발을 담가보며 더위 식혀보시죠. 스킨스쿠버도 좋음 들어온 곳들로는 즐겁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보통 들어온 곳들은 유속이 빨라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서핑은 나쁨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서핑의 재미를 끌어올리기에는 파향과 파주기가 좋지 않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서는 오후에 파향이 좋아지면서 좋음 떴는데요. 서핑하기 좋은 파도를 잡아 즐겨보시죠. 이상 내일의 해양레저지스였습니다.